저라치! 어머나! 항상 식물은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 10개. 어머나 세상에. 몬스테라 귀여운 아이들을 10개. 예쁘게 심어볼게요. 작년에 심었던 애는 이렇게 컸답니다. 화분을 큰 거 좀 옮겼더니 좀 더 예쁘지만 올겨울은 화분에서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도 이렇게 또 자르고 보면 자르고 얘도 잘라서 심어주고 보인세티아는 겨울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지금 철인 것 같습니다. 겨울에는 또 끝에 가을에 빨갛게 물들고 얘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. 어쩜 좋아. 작년에 다 흘리고. 그치? 아 뭐? 와 오늘도 되게 더울 것 같아. 그치? 어떡하니? 아 이뻐라. 이뻐라. 꼭 가짜 꽃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색깔도 더우냐. 신기해. 진짜 이런 게 있었는데 조화가 이런 게 많다니만 어머나. 예뻐라. 예뻐라. 어유. 정말. 위로 세워서 안 키웠더니 그냥 자기 멋대로 쳐져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런대로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어머나. 꽃들은 항상 이렇게 빙긋빙긋 웃는데 그치? 사람들도 웃어야 웃어야 됩니다. 안 웃으면 다 피하니깐요. 인상 좋은 친구들이 친구도 많고 얼굴도 예쁘답니다. 요렇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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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아이고. 어쩜 좋아. 너들 색깔 좀 봐라. 어우 세상에 세상에. 예쁘다. 자 오늘부터 조금 바빠질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자 이뻐라. 자 이뻐라. 어머나. 해가 지고 다시 정리하러 오겠습니다. 내일은 새벽에 나와서 뭐 좀 해보겠습니다. 안녕. 멋진 하루.